네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오늘 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37보리분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초경에 나타나는 부처님 가르침을 크게 교학과 수행으로 나누었어요 교학은 온척에건 재연 이렇게 여섯 가지 주제로 해서 우리가 다 살펴봤고 그 다음에 수행에 관계되는 것은 37보리분법이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전성되어 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는 이미 사념처 그 다음에 사정근에 대해서 살펴보고 오늘은 지금 세 번째인 우리 네 가지 성취수단 즉 한문으로 하면 사여의족 네 가지 성취수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7족입니다 저는 여기서 성취수단으로 옮겼는데 한문으로는 여의족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으로 보면 이띠바다입니다 됐죠? 이 띠바다가 원으로 보면 이띠바다인데 이 띠를 한문에서는 여의로 옮겼고 빠다를 족이로 옮겼습니다 왜냐하면 빠다는 우리 기본 의미가 다리라는 뜻입니다 다리 혹은 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족으로 옮겼고 이 띠는 우리가 말 그대로 마음먹은 대로 뭔가를 성취하는 것 그래서 이걸 여의라고 옮기고 그래서 여의족이라고 일종의 직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여의족이라 놔두면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우리 불교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여의족 하면 아 사여의족 이렇게 되지만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 이 한자는 쉬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의족을 어떻게 옮길 것이냐 이렇게 고민하다가 우리는 성취로 옮겼고 족이 붙었기 때문에 성취수단이라고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보시겠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여의족 성취수단에서 이야기하는 이 성취 있잖아요 성취는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삼매의 성취 이건 좀 더 넘겨보십시오 몇 장 넘겨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320쪽 보십시오 320쪽 맨 밑에 보면 결론으로 이렇게 해놨죠 이처럼 초기불전의 여러 경들을 종합해보면 네 가지 성취수단은 니까야에서 일 삼매를 성취하는 수단 됐죠? 여기서 말하는 이 띠는 여의라는 것은 성취라는 것은 삼매의 성취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두 번째는 신통을 성취하는 수단 그래서 두 번째 성취의 두 번째 내용은 신통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은 뭐겠어요? 당연히 우리 불교에서 뭔가를 성취한다면 깨달음, 해탈, 열반 이런 것을 성취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는 깨달음과 열반의 성취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취라는 것은 우리가 경의 니까야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분석을 해보면 세 가지 성취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삼매의 성취, 그 다음에 신통의 성취, 그 다음에 깨달음의 성취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거를 우리는 성취수단이라고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세 가지 성취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317쪽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죠? 그 두 번째 문단에 보면 성취로 옮긴 이 띠는 르다에서 파칭된 여성명사고 이거는 베다에서부터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번영, 번창, 향상, 성공, 성취 이런 것을 뜻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미 우리 초기경에서도 이런 세 가지 우리 전문, 세 가지 성취라는 전문수로도 수로 말고 일반적인 세속적 번영을 성취하는 거로 언급되는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디가 니까야 마수다사나 경이라는 데 보면 용모, 긴수명, 병없음, 호감의 뇌설, 마수다사나 왕이 이룬 네 가지 성취로 들고 있다 했습니다 됐죠? 그죠? 그러니까 완전히 세속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문수로로 안 서이고 우리가 무슨 용어든지 그죠? 항상 모든 학문체계나 사상체계, 종교체계에서 다 그렇지만 특정 단어는 전문수로로 서일 수도 있고 일반수로로 서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고 알죠? 그죠? 일반 명사로도 서일 수가 있고 그런데 이것이 전문적인 그 종교나 그 철학에서 나타내는 전문적인 수로로도 서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때까지 봐왔는 거 여기서 나오는 대부분의 수로들은 다 전문수로였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온, 처, 개건, 재연 이러면 전부 전문수로잖아요 그죠? 온 하면 그냥 하면 우리가 낯가리, 적집, 사올린 거 이런 뜻이 지나지 않습니다 그죠? 됐죠? 칸다 하면 그 다음 안 그러면 몸통 이런 뜻이지만 이것이 불교에서 전문수로로 서이면 어떻게 됩니까? 온은 당연히 색수상행식 온만을 이야기합니다 됐죠? 그래서 전문수로로 서이면 온이고 일반수로로 서이면 몸통, 낯가리 이런 거죠 나무의 줄기 이런 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쳐도 마찬가지입니다 쳐 하면 일반적으로 장소 이런 걸 뜻합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쳐 하면 뭡니까? 안이비설신의 색상행식축법 이것만을 쳐라고 하잖아요? 됐죠? 이런 식으로죠? 개도 마찬가지고, 건도 마찬가지고, 우리 진리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말하는 연도, 연기도 마찬가지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 띠가 보통 명사로 서이면 일반 명사로 서이면 여기서 말하는 거죠 번영, 번창, 향상, 성공, 용모, 수명, 병없음, 호감 이런 것도 다 뭔가를 성취하고 번영하는 것 그걸 뜻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우리가 불교에서 특히 37보리분부에서 전문수로로 서일 때는 성취라는 것은 세 가지 성취를 이야기한다 삼매의 성취, 신통의 성취, 깨달음의 성취 불교에서 이 세 가지 성취가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성취를 얻으려면 어떤 성취 수단을 닦아야 되느냐 됐죠? 성취 수단을 닦아가지고 성취를 하잖아요 듣고 보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성취 수단을 닦아야 되느냐 네 가지를 닦아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듣고 보면 당연한 이야기죠 네 가지 성취를 이루게 하는 이 세 가지 성취를 이루게 하는 네 가지 수단을 닦아가지고 이 세 가지를 성취한다 이런 구조로 경연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죠? 그걸 쭉 이렇게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청정도론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초기 불전에서 보면 317쪽 맨 마지막 문단입니다 초기 불전에서부터 이 띠는 두 가지 전문수로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첫째로는 신통변화로 옮기는 이 띠 위다로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성취수단 상류 따위 모든 경대로 나타나는 성취수단으로 옮기고 있는 이 띠 빠다로도 나타난다 이 띠 위다 이 띠 빠다 그래서 이 띠 빠다는 여기서 주제인 성취수단으로 옮겼고 저는 이 띠 위다는 신통변화 신통변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신족통을 하죠 신족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말하는 신통변화로 저는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띠에 대해서 전문적인 수로서 살펴보면 첫째는 신통변화로 이 띠 위다로 나타납니다 다음 장입니다 318쪽 펴보십시오 거기서 이러이러한 경대를 보면 신족통의 증인군은 그 세 번째 줄입니다 하나인 채 여럿이 되기도 하고 여럿이 되었다가 하나가 되기도 한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고 벽이나 담이나 산을 아무런 장애 없이 통과하기를 마치 허공에서처럼 한다 땅에서도 떠올랐다 잠겼다 하기를 물속에서처럼 한다 물 위에서 빠지지 않고 걸어가기를 땅에서처럼 한다 가부자 한 채 허공을 날아가기를 날개 달린 새처럼 한다 저 막강하고 위력적인 태양과 탈을 손으로 만져 쓰다듬기도 하며 심지어는 저 멀리 범천의 세상에까지도 몸의 자유자재함을 바란다 이것이 초기경 여러 군데에서 정형화되어 나오는 신족통의 정형구입니다 신족통은 뭐 중에 하나입니까? 육신통 중에 하나죠 이 뒤에 가보면 육신통에 대한 정구를 제가 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때 육신통 보도록 하고 그래서 이 육신통 중에 하나로서 신족통을 이야기합니다 아주 멋있죠 하나인 채 여럿이 되기도 하고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고 벽이나 담, 산을 아무런 장애 없이 확 통하고 땅에서도 뭡니까? 물에서처럼 땅 속을 잠겼다가 떠올랐다가 하고 새처럼 허공을 날라 달리고 태양과 달까지도 가서 손으로 쓰다듬고 뺀다 합니다 화가 안타주고 뿌는 건 몰라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멀리 범천의 세상 천상세계까지 휙 하는 순간에 갓비르고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신족통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성취하고 싶죠? 아닙니까? 우리 화도 드는 사람은 여기까지까지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것이 성취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신통은 어떻게 해서 성취한답니까? 신통은 모든 주석서 문헌에서 제4선을 채득해야 거기서부터 신통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됐죠? 그렇잖아요 아무 우리 삼매의 힘 없이 마음의 고도의 집중 없이 신통을 얻을 수 있다는 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초선, 2선, 3선까지도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제4선을 얻어가지고 그래서 이 제4선을 바닥까지 안 하라고 해서 신통의 기초가 되는 선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물론 4선을 얻는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요 4선을 얻고 나서 신통을 채득하는 수련을 해야 되겠죠 앉아서 여러 가지 또 하는 그런 것이 이런 자세한 설명이 우리 청정도론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통에 관심 있는 분들은 청정도론을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매를 열심히 닦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쨌든 5신통을 얻을 수 있답니다 6신통 다는 안 됩니다 4선을 갖고 6신통은 안 됩니다 맨 마지막에 누진통은 뭡니까? 우리가 깨달음을 성취해야 우리가 누진통은 4승제를 통찰해야 우리 모든 번뇌가 다 소멸하고 그래서 깨달은 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되는 거고 앞에 5가지 신통은 바로 삼매를 닦아서 채득되는 것이라고 특히 제4선을 기초로 해서 정득되는 거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저 뒤부터 해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신통 변화를 이것도 일종의 띠의 하나의 뜻이기 때문에 여기서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청정도론 세 번째 문단에 보면 예아에서는 무예도 나타나는 10가지 신통을 든 뒤에 12장 전체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10가지 신통이 뭔가 하면 결의에 의한 신통 변형의 신통 마음으로 다른 몸을 만드는 신통 지혜가 충만함에 의한 신통 삼매가 충만함에 의한 신통 성자들의 신통 업의 과보로 생긴 신통 공덕을 가진 자의 신통 주술에 의한 신통 각각 바른 노력을 조건으로 성취한다는 뜻에서의 신통 이렇게 해서 청정도론 12장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청정도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청정도론은 재미있는 이야기 많아요 특히 우리가 맨 마지막 해품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품은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읽어보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수행과 관계되는 여러 가지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평이한 서술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꼭 한번 읽어보실 것을 권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본 그게 뭡니까 우리가 지금 사여의족이잖아요 사여의족은 저는 성취수단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취수단으로 옮기는 사여의족의 설명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취수단은 주로 상류다니까 성취수단 상류다에 모아져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로 보면 성취수단 상류의 주제여 성취수단으로 옮기고 있는 이띠 빠다이다 여기서 빠다는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빠더에서 간단한 뜻의 빠더에서 파생된 남성명사 혹은 중성명사이고 다리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중국에서도 족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여의족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전체를 여의족으로 옮겼다 주석서는 이거는 뭡니까 성취를 위한 수단과 성취가 된 수단의 두 가지로 성취수단을 설명하고 있다 됐죠 이것도 뭡니까 우리 항상 주석서 문헌에서는 우리 수행을 수행이나 도를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합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예비단계의 도 하나는 성취된 도 이런 말을 씁니다 예비 단계 성취된 예비단계의 도 성취된 도 이렇게 합니다 이 두 개가 다 혼합이 되면 혼합 된 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도라는 예비단계의 도는 뭡니까 우리같이 못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 도를 닦아서 그렇죠 성취를 하잖아요 도를 닦아서 팔증도도 성취하고 깨달음 해탈 열반을 성취하잖아요 됐죠 그런 못 깨달은 사람이 수행해가는 과정을 예비단계의 도라 합니다 우리 못 깨달은 사람들은 전부 뭡니까 100% 예비단계의 도입니다 됐죠 혹시 모르죠 여기 못 깨달은 분이 있는가 모릅니다 그래서 못 깨달은 사람이 깨닫기 위해서 닦는 도를 당연히 뭡니까 예비단계의 도라고 합니다 성취된 도는 그러면 뭐겠어요 말 그대로 해탈 열반 도를 그러니까 예류, 일래, 불안, 아란으로 대표되는 예를도, 일래도, 아란도, 아란도 이런 걸로 대표되는 이 도를 이미 성취한 사람이 실천하다고 해야 되죠 성취한 사람이 실천한 도를 우리는 성취된 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됐죠 그럼 성자들은 우리 깨닫고 나면 예를 들어서 예류자, 일래자, 불안자, 아란 이래 되고 나면 뭐합니까 딴 거 예류, 일래 불안을 놔두고 아란은 되면 뭐합니까 아란은 뭐합니까 아란은 돼서 이게 다 됐다 이래서 띵까띵까놀자 이래서 맨날 디스크탱이 요새 뭐라고 죄송합니다 너무 불경스러운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극단적인 예를 드는 겁니다 이야 됐다 사법고시 패스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띵까띵까놉니까 사법고시 패스했어하는 사람도 띵까띵까놀자 안 놀잖아 그렇죠 그러면 다음에 그거 할 거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법관일이 되고 일하면 그렇죠 이 사회의 정의를 구인을 위해서 그렇죠 더 조심해야 되고 더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그렇죠 나 사법고시 패스했으니까 오늘부터 디스크탱이 가서 맨날 뚱까뚱까 놀자 말도 안 되잖아 그렇죠 하물며 새 속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데 우리 출가에서 도를 성취한 사람이 이야 나 드디어 알았댔다 그런 게 뭡니까 아따 가서 그냥 확 꺼나게 곡차도 한 잔 쫙 하고 그렇죠 이런 비굴 된다는 자체가 불행스럽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죠 도를 성취해도 도를 성취하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 도에 맞는 삶을 24시간 살겠지요 그렇지 않으죠 그 도를 우리는 성취된 도라고 합니다 됐죠 듣고 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증도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우리는 범부는 어떻게 됩니까 도를 채득하기 위해서 해탈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 팔증도를 부지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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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닦아야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도를 성취한 사람은 역시 뭡니까 팔증도를 부지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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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천하는 겁니다 당연한 말은 좀 그렇고 실천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당연하죠 도를 성취했으니까 더군다나 그 사람의 삶이 온전히 뭡니까 24시간 전부가 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도를 성취된 도라 합니다 특히 주석서 문에서 여기도 앞에서 내가 별로 강조를 했지만 뒤에도 많이 나오고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못 깨달은 사람은 깨닫기 위해서 도를 닦고 깨달은 사람은 깨달았기 때문에 도를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비단계의 도 성취된 도 이렇게 합니다 그럼 혼합된 도라는 것은 뭡니까 어떤 가르침이 예비단계의 도에도 해당되고 성취된 도에도 해당되면 그거를 혼합된 도라 합니다 됐죠 듣고 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특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비단계의 도 성취된 도 이런 걸 했어요 우리 젊은 어렸을 때 선방대는 때 그렇잖아요 화두만 타파해갖고 화끈하게 깨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화끈하게 한 번 재미있게 한 번 놀아보자 해사면서요 선생님들은 그건 농담을 안 하겠죠 요새는 차원이 높아 있으니까 그래서 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성취를 위한 수단의 뜻도 되고 성취가 된 수단의 뜻도 된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성취를 위한 수단은 이 기준으로 보면 예비단계의 도겠죠 도의 기준으로 예비단계의 도고 성취가 된 수단은 뭡니까 말 그대로 성취된 도를 이야기하겠죠 이렇게 구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념처 이 수행이 예비단계의 도냐 성취된 도냐 혼합된 도냐 이런 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가 옮긴 네 가지 뭡니까 뭐고 네 가지 마음 챙기는 공부 있잖아요 그거 보면 이런 걸 가지고 그때 당시에 주색서를 쓸 때 그때 당시에 철어랑카에서 1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제자는 이거는 예비단계의 도다 이렇게 했고요 그렇게 성취 이거 뭡니까 이 스승은 아니다 사념처는 성취된 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스승이 성취된 도라 이러니까 제자는 뭡니까 스승이 예비단계의 도가 아닙니까 이러니까 스승이 아니다 성취된 도다 이러니까 알겠습니다 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옛날에는 스승들은 또 다 깊이 사유를 해보잖아요 자기 거면 옳다고 주장하면 그 스승 아니잖아요 이상하다 이리 싶으면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사유를 해보고 이러다 내 까에 가서 모욕하다가 대님 체검을 쭉 다 처음까지 다 쭉 해보았다는 겁니다 맨 마지막에 가면 이렇게 해서 7년을 이걸 닦아서 깨달음을 얻고 6년 5년 이런 식으로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걸 7년 닦는다 6년 닦는다 이래서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은 이것이 성취된 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신수신법 중에 하나를 닦아서 증덕하는 것이니까 예비단계의 도로 봐야 된다 그래서 내 제자의 말이 맞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와가지고 법문할 때 있잖아요 제자의 말이 옳다고 자기가 이때까지 반 것이 잘못이라고 이렇게 인정하면 옛날 스승들 대단하지 그렇죠 자기가 잘못 본 것은 어떻게 됩니까 다 받아들이고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저는 이 부분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우리가 성취수단은 크게 세 가지를 했습니다 산매 신통 해탈열반 이걸 성취하려면 그 수단이 뭐냐 네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바로 그 밑에 보면 성취수단에는 네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열이 정진 마음 금정 이 내십니다 그렇죠 열이 정진 마음 금정 당연히 뭡니까 우리가 산매나 깨달음이나 신통이나 이런 걸 하려면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됩니까 당연히 열이가 있어야죠 산매를 성취하고자 하는 열이 그 다음 신통을 성취하고자 하는 열이 그 다음 뭡니까 깨달음을 성취하고자 하는 열이 이런 열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열이고 우리가 의욕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당연히 이런 산매나 신통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세 번째는 마음이 있어야 된답니다 마음은 우리가 앞에도 몇 번 나왔지만 우리가 초기경에서 이렇게 수행의 문맥에서 마음이 나오면 그 마음은 뭐라 그랬습니까 산매 집중과 동의합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서 마음은 집중이라 보면 됩니다 집중이라 보면 됩니다 그렇죠 당연히 뭡니까 우리가 산매 신통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집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세 번째는 금정이라 나옵니다 위맘사라서 저는 금정이라 옮겼습니다 당연히 금정이 있습니다 그럼 금정이 뭐냐 하면 주석서 문헌에 보면 주석서에는 모두 이 금정을 통찰지와 동의어로 합니다 통찰지 그거 하나 적어놓으십시오 통찰지는 저는 뭐로 옮긴 겁니까 빤냐 됐죠 우리가 빤냐라 하는 빤냐 혹은 산서크리토로 뻘라지냐 그렇죠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금정 위맘사와 동의어라고 주석서 문헌에 그런 나타납니다 듣고 보면 너무나 당연하죠 그렇죠 우리 삼매나 신통이나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열이나 의욕이 있어야 되고 당연히 정진이 있어야 되고 당연히 뭡니까 집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당연히 뭡니까 금정이라는 통찰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성취수단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경에 보면 여기 경의 정연구입니다 그렇죠 여기 비구는 열의를 주로 한 삼매와 노력의 행위를 갖춘 성취수단을 닦는다 정진을 주로 한 삼매와 노력의 의도적 행위를 갖춘 성취수단을 닦는다 마음을 주로 한 삼매와 노력의 의도적 행위를 갖춘 성취수단을 닦는다 금정을 주로 한 삼매와 노력의 의도적 행위를 갖춘 성취수단을 닦는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렇죠 이 정연구를 간단하게 설명해 보면 이 이 성취수단의 정연구에서 보듯이 성취수단의 정연구에는 삼매가 있죠 그렇죠 삼매란 말 있죠 그렇죠 첫째로 삼매가 있고 그 다음에 노력의 의도적 행위가 있습니다. 노력하는 의도적 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삼매를 낳는 데 필요한 네 가지 특별한 요소 즉 열이, 정진, 마음, 검증을 해서 이렇게 1, 2, 3으로 표현되는 세 가지 요소들이 이 전구에 포함되어 나온다. 여기서 보듯이 네 가지 성취수단에서의 성취는 특히 삼매의 성취를 말한다. 됐죠? 물론 이러한 삼매 특히 제사선의 자유자제해야 신통로 성취된다고 주석서들은 말한다. 앞에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주석서 문헌에서 신통은 제사선을 토대로 해서 이루어집니다. 제사선을 채택하지 못하고서는 우리는 신통은 얻을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사선을 신통의 토대가 되는 선, 그래서 원으로 보면 바닷가 잔을 해놨죠? 그래서 바닷가 잔을 옮기면 신통의 토대가 되는 선, 바닷가는 말은 토대 이 말입니다. 그래서 토대가 되는 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무슨 토대? 신통의 토대가 되는 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띄는 문맥에 따라서 성취로도 옮기고 신통으로도 옮기는 것이 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성취수단을 닦은 사람은 원하기만 하면 1급도 머물 수 있고 겁이 다하도록 머물 수도 있다고 탐묘경이나 대반절반경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돌아가시기 석 달 전에 어떻게 합니까? 안한다 존재를 데리고 머슨탑입니까? 다자탑이죠. 그걸로 산책을 나가시잖아요. 그래서 안한다 존재한테 부처님이 암시를 계속 주시거든요. 안한다야. 머슨성이고. 왜 살리든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성이 너무 아름답다. 이 탑도 아름답고 이 산도 아름답고 이 모든 것이 아름답다. 이렇게 하면서 안한다야. 여래는 원하기만 하면 1급도 더 머물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시자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부처님이 뭐라고 하면 시자의 역할이 뭡니까? 부처님 그거 해 주십시오. 됐죠? 그래야 되잖아요. 그거 하십시오. 우리 요새 시자도 그렇잖아요. 누구 찾아왔다 하면 누구 찾아왔습니다. 이러면 돌이 보내라. 이러면 돌이 보내고. 오늘은 일이 많으니까 그 사람한테 가서. 다음에 오라 그래라. 이러면 이러면서 전화하고. 그게 시자잖아요. 그래서 이래이래 의향을 비추고 이러면 세준이시오. 그래 해 주십시오. 요청해야 되잖아요. 요새도 큰 선생님 오시면 그래야 되잖아요. 큰 선생님 무슨 뜻이 의향이 있어가지고 이걸로 하고 싶은데 이걸 하자고 말하라 하니까 좀 거시게 하고 이래서 넌지씨 있잖아요. 넌지씨 그죠? 그걸 합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젖소가 있는데 젖소 저기 젖소 통통하니 자 안에 우유가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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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있겠구나. 이러면 무슨 말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아 나 우유를 마시고 싶다. 이 말씀이잖아요. 우리 율장에 유래 보면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런 살짝 뭔가 암씨를 주는 거 이런 건 다 위례 위반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암씨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청정, 관심 있는 분은 청정도론 1장을 읽어보십시오. 그런데 암씨를 주거나 이래도 괜찮은 거 약 있잖아요. 약은 먹고 우리가 병 나서야 되니까 약은 암씨가 아니라 직접 먹어야 해도 괜찮다고 그런데 그 외에 있잖아요. 그건 암씨를 줘서 가져오게 하면 위례 위반된다고 이래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비유를 드는 게 방금 말씀드린 이런 걸 듭니다. 야 저 봐라 저 여보게 저 소가 저 딱 이렇게 풀을 뜯고 있다고 저래야 좋은 풀을 팍 뜯고 있는 거 저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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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야 그죠? 저지 통통하게 와 저 안에 뭐가 가득 들어있지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아 이사님이 우유를 드시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서 우유를 다 가득 대령하고 예를 들어서 그죠? 비유를 들다 보니까 좀 우스운 비유를 들었습니다마는 그래서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면 시자가 그걸 잘 알아들어갖고 그걸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소서 문을 이래 보면 그래서 부처님이 아름답다. 무슨 탑은 아름답고 무슨 탑류가 아름답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원하기만 하면 일급을 더 이 세상에서 일급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억수로 긴 시간입니다. 제가 급에 대해서 한번 설명했죠? 가로 세로 높이가 1요잖아요. 1요냐 하면 한 16키로 됩니다. 가로 세로 높이가 16키로가 되는 요새 말하면 화강암 바위가 있습니다. 이거를 아무도 거기에 접근을 못 합니다. 그런데 뭡니까? 백년에 한 번씩 김태희나 영예보다 더 예쁜 뭡니까? 하늘의 선녀가 천상의 압사라가 우리말로 하면 선녀입니다. 선녀는 싹 날라 댕기죠. 이 화강암을 밟고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싹 날라 지나가면서 선녀니까 그 보들보들보들보들한 비단옷 있잖아요. 이런 거죠. 비단옷을 입고 그걸로 싹 날라갑니다. 싹 날라가면서 백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면서 싹 이렇게 서치고 지나갑니다. 이렇게 해서 가로 세로 높이가 16키로가 되는 16키로면 우리는 16키로라 합니까 요새 차익과는 별거 아니죠. 예를 들어서 에베레스산의 높이가 몇 미터입니까? 80미터밖에 안 됩니다. 8키로밖에 안 됩니다. 무려 에베레스산 최고 높은 산의 두 번이 됩니다. 가로 세로 높이가. 그거를 요래 싹 백년에 한 번씩 해서 지나가서 거기 다 닳을 시간이 1급이라고 초기형의 상위대님까지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원하기만 하면 이렇게 1급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그걸 이제 말씀하셨으면 딱 알아듣고 그렇죠? 오 부처님이시오. 제발 1급을 머물러 주십시오. 그렇죠? 그러면 또 예를 들어서 우리 세번 간청해야 되잖아요. 또 뭐 또 일하면 그렇죠? 부처님이었어요. 1급을 또 머물러 주십시오. 또 부처님이 뭐라 하시면 부처님이시오. 1급을 머물러 주십시오. 그러면 부처님이 뭡니까? 가방에 계시면 무근으로 가방에 계시면 승낙하는 거거든요. 초기형에 도대체 그렇게 나옵니다. 세번을 요구하는데 부처님이 가방에 계시면 그건 승낙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이 이야기하지 마라. 이랬는데도 또 묻고 앉아 고기에 대해서 고마워 물어라. 질문을 하지 마라. 이랬는데 또 묻고 세번을 질문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처님은 있는 그대로 딱 대답을 다 입힙니다. 그런 분이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우리 견서계경이라고 그죠? 뭐 뭡니까? 견은 개입니다. 그죠? 개의 서계를 가진 사람하고 소의 서계를 가진 사람이 부처님 찾아옵니다. 맛집내가에 나오는 건 제가 억수로 좋아하는 경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고행자들 있잖아요. 한 사람은 개처럼 사는 고행을 하고 한 사람은 소처럼 사는 고행을 합니다. 그럼 개처럼 산다는 말은 뭡니까? 말 그대로 개와 똑같이 사는 겁니다. 인간이. 개는 옷을 입습니까? 안 입죠. 홀딱 붙죠. 그 다음에 개는 손으로 집에 가서 밥을 먹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먹습니까? 혀로 핥아가 묵죠. 딱히 떼주는 거. 핥아가 묵고. 개는 집에서 잡니까? 아니죠. 밖에서 자죠. 개는 네발로 깁니까? 두 발로 걸어 댕깁니까? 네 발로 기죠. 똑같이 개처럼 삽니다. 미쳤고 포착되겠지요. 그러니까 고행으로 보면 얼마나 어려운 고행입니까? 그럼 소처럼 산다는 것도 딱 소와 똑같이 삽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합니다. 누가 탁 차면 깽 일하겠지요. 예를 들어서 완전히 100% 개처럼 100% 소처럼 사는 엄청난 어려운 고행을 하는 두 사람입니다. 외도 유행성인데 부처님을 찾아와서 소처럼 사는 사람이 개처럼 사는 사람을 가르치면서 부처님께 여쭙니다. 부처님께서 내 친구는 이렇게 이렇게 어려운 고행을 합니다. 이 사람은 죽어서 어디에 태어나겠습니까? 답은 뭡니까? 기다리는 그런 거죠? 그래 어려운 고행을 하니까 저 천상 높은 천상에 태어날 것이니라 이런 답을 기다리고 질문을 했겠죠. 그런데 부처님이 질문을 하니까 질문을 하지 마라 그럽니다. 부처님이 질문을 하지 마라 그럽니다. 그러면 안 하면 부처님께서 답이 안 나올 건데 그러나 더 궁금해지죠. 알고 싶어 미치는 겁니다. 두 번째 또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을 하지 마라 그럽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또 합니다. 세 번째 또 하니까 부처님은 세 번 질문을 하면 딱 있는 그대로 대답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개처럼 살면 우리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개처럼 사는 걸 완전히 완성하면 개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개처럼 완벽하게 개로 살았으니까 다음 생에 죽어서 개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부처님은 굉장히 안 보입니다. 그런데 개처럼 사는 서개를 못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개를 파한 거잖아요. 불교에서도 개를 파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이 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심리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자기가 이 어려운 개를 개처럼 사는 걸 했는데 이걸 파해버렸잖아요. 그렇죠? 이걸 파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심적인 부담이 엄청나게 크겠죠. 나는 개를 파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은 지옥에 떠날 확률이 의수로 많잖아요. 그래서 개를 파하게 되면 지옥이 가고 지키면 개로 태어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눈물을 펑펑펑펑펑 흘리는 겁니다. 개처럼 사는 서개를 지는 사람이 눈물을 펑펑펑펑펑펑 흘리는 겁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키면 개로 태어나고 못 지키면 지옥이 태어나고 이렇게 몇십 년 동안 한 게 아무 그게 없잖아요. 눈물을 펑펑펑펑 그러면 부처님은 안쓰러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봐라 그렇게 내가 묻지 말아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물어가지고 그렇게 요새 말로 속된 말로 그렇게 우느냐 이러니까 제가 부처님은 거기에 대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잘못된 수행을 하고 있었던 그 자체가 너무나 잘못되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후회스럽고 그래서 웁니다. 부처님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잘못된 수행을 하고 있었다는 걸 알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깝깝하고 억울할까 합니까? 그래서 우는 겁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다 해야 돼서 거기서 두 사람은 다 펑펑펑 소처럼 사는 사람이 개처럼 사는 사람이 소처럼 사는 사람이 똑같이 물어줬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똑같이 해가지고 성취하면 소로 태어나고 성취하면 지옥이 태어난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거기서 어버이 문제 있잖아요. 네 가지로 어버이 문제를 딱 말씀하시고 이러니까 개처럼 사는 사람은 나는 출가해서 부처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가합니다. 그래서 외도하다가 출가한 사람은 적어도 4개월 내지 6개월은 격리 수용해야 된다는 그게 있습니다. 옛날에는 요새처럼 행자기간 이런 거 없잖아요. 출가하면 지금도 난방이 그렇지만 출가하면 바로 개주잖아요. 바로 비구가 되잖아요. 그런데 외도 수행을 하고 온 사람은 4개월 정도 격리 6개월 정도 격리 수행해서 따로 뭔가를 서비를 공부해야 된다 받았다 당연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출가해서 사는 모습이 전혀 다르잖아요. 불교적인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적어도 6개월간의 견섭기간을 가져야 된다고 견섭기간이 뭡니까? 그건 바로 우리 요새 말하는 행자기간입니다. 고래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정인국에 다 나오는가 하면 4개월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4개월이 아니라 4년을 견섭기간을 가져겠습니다.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인국에 그런 딱 때가 나옵니다. 4년인가 정확하게 모르셔습니다만 무조건 거기에 해당되는 년수만큼 하겠다 이래서 그 년수만큼 하고 고래가 출가한 사람들은 물론 경이 고래 나오니까 그렇지만 경이 보면 전부 뭡니까? 아라하니 다 대피입니다. 그렇지만 발심을 해서 옛날 거를 버리고 출가해서 4년 견섭기간을 가지고 아라하니 안 될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다보니까 이야기가 이렇게 됐는데 재미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취수단에는 이런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를 통해서 성취한다 이랬고 그래서 이 이야기하다 말하는데 그래서 안한 존재자가 어떻게 됩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부처님이 이 세상에 1급을 머물러 주소서 이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한 존재자가 부처님하고 연세도 똑같았던 그 노련한 백전노장 그렇잖아요. 그 안한 존재자가 부처님한테 이 요청을 안 드린 겁니다. 됐죠? 그래서 부처님이 80살 때 그때 석 달 뒤에 돌아가셨다고 경은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한 존재를 다 뭐로 만들어둡니까? 일종의 그렇죠? 그런 걸 우리 뭐라고 합니까? 시생양 그렇죠? 부처님이 돌아가신 것은 물론 그런 건 아닌데요. 은근히 암시가 뭔가 부처님이 빨리 돌아가신 것은 전부 안한 존재자의 잘못이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가습 존재자가 안한다 존재자에 대해서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일종의 대중공사를 해서 안한다 존재자의 잘못을 승토를 하잖아요. 물론 그건 안다 존재자를 경책시키기 위한 겁니다. 경책에서 빨리 알아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경책을 하는 거지만 그래서 8가지 사실인가 10가지 사실을 가지고 대중공사한테서 안한다 존재자를 경책을 하거든요. 그 10가지인가 8가지인가 10가지 사실 중에 하나 들어가는 게 바로 이겁니다. 부처님이 오래 머물러 주실 것을 청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자로서 크게 잘못했다는 겁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대성불교 예를 들어서 우리 화음에 우리 보현행원 우리 108대 참회하면 뭐 들어갑니까? 청불주세원이 들어가죠? 부처님이 오래오래 이 세상에 머무시기를 하는 거 저 옛날에 선방대행일 때 한 6년, 7년 동안 아침저녁으로 저는 꼬박 108대 참회 그거 갖고 열심히 절했습니다. 유학 가면서부터 다 그만두는데 옛날에는 저는 선방대행일 때 열심히 절 왜냐하면 뭐 때문에 절했겠어요? 뭐 때문에 절했겠어요? 지금 말씀드리는데 근본 원인은 너무 배가 고파서 정말입니다. 배고파 죽겠더라고요. 저녁을 안 먹으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특히 못 견디겠는 게 있잖아요. 우리 방선하고 정리하고 다섯이 되면 남들은 다 공량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좋은 점은 뭡니까? 지금 밖에서 어슬렁섬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안 그래도 배고파 죽겠는데 남들은 공량으로 들어가는데 혼자 어슬렁섬 그러려면 배고파 미칩니다. 그래서 물 한 바가지 불가벌 불가벌 물 마신다고 대안으로 조금 가시긴 하지만 그래서 이거 내가 뭐가 없을까? 그래서 궁리한 게 아 이 108대 해야 되겠다 나는 그 시간에 뭔가를 보내야 되잖아요. 한 20분 보내야 되는데 그러죠. 108대 참에 우리 불강출발서에 나온 거 있잖아요. 요새도 그거 앞에 돼있고 요새도 똑같은 책이 뜯어보니까 그거 갖고 법당에 들어가서 절을 하니까 신심도 나지요. 남들은 밥 먹는데 나는 저녁 안 먹고 108배 한다. 이렇게 신심도 나고 그 108대 참 읽으면 참 멋있잖아요. 10대 행운 거죠. 그러고 또 열심히 땀벌벌 흘리면서 절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배고픈 게 적어도 한 30분 한 시간은 잊어집니다. 고우면 견디면 앉아서 버티면 되니까요. 그리고 아침에도 뭡니까? 또 아침에도 배고픕니다. 그리고 막 잠오잖아요. 보면 벌렁 덜 누브갖고 누브 자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보니까 제가 행사했을 때 지금 수자하시는 원융선님 있잖아요. 원융선님께서 보니까 아침마다 법당에 가서 참배도 하고 예배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고 누가 또 그러더라. 그래서 나도 그래야지. 이래서 아침에 가서 108배 하고 저녁에 108배 하고 와 또 오늘 억수로 자랑했습니다. 뭐 하다가 되지 이래 됐노.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안한 존자도 부처님한테 청불주세원을 오래 머물러주시라고 간청을 안 했다는 이게 그때 당시 스님들한테 크게 지탄받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경에서는 뭐라고 대념척행 우리 대반열반경에 직접 그래 나옵니다. 왜 그러면 부처님께 청불주세를 못했느냐. 그때 안한 존재자는 뭐에 홀딱 시위가 있었습니까? 마라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마라에 시위가 있었기 때문에 청불주세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때 안한 존재자는 예루였잖아요. 예루였으니까 마라한테 붙들려가지고 시위가 청불주세를 못했다고 대반열반경에 이미 그래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부처님이 여기서 이 말씀을 세 번이나 하시거든요. 참 아름답다. 여래는 문학이 마면 일곱을 머물 수 있다. 세 번을 이야기했는데도 세 번 다 안한 존재자가 묵묵부답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세 번이지 않으죠? 세 번 넘으면 뭡니까? 땡입니다. 부처님은 항상 땡 이랬뿐입니다. 그래가지고 부처님께서 그것을 선언을 하시잖아요. 안한다요. 나는 석 달 뒤에 열반에 들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는 존재자가 정신이 벌떡 나버린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떼는 너절이. 그렇죠? 그렇게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후대에 논란이 많잖아요. 정말로 부처님이 원하기만 하면 일곱을 머물 수 있는가? 이거 있잖아요. 이 기간을 엄청난 기간을 부처님이 원하기만 하면 일곱을 머물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논란들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믿을 수 있습니까? 참 믿기 힘들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구보디스님 같은 스님은 아주 합리적 위성적인 분인데도 이분은 어떻게 보면 이런 데 대한 확신 믿음이 있지 않나요? 그건 철저한 것 같아요. 오히려 나는 놀랄게 비구보디스님은 부처님이 일곱을 머물 수 있다기 때문에 일곱 머물 수 있다고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왜 이걸 후대 사람들이 조금 다르게 보는 건 모르겠다. 오히려 그렇게 선한 걸 봤어요. 대단한 분이지요. 자기는 부처님이 일곱 머문다 했으면 충분히 이거는 머물 수 있는 거다. 그런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안한다 존재 때문에 그렇게 돼서 어쨌든 그게 안 됐지만 이렇게 보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여기서 제일 궁금한 건 제가 이 이야기 하려고 지금까지 주석서 주석서 주석서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궁금한 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억수로 궁금하지요. 그래서 주석서는 여기서 겁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겁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 안 된다. 겁은 세 가지로 해석해야 된다. 첫째는 대겁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긴 시간 겁 그다음에 인간이 최대한으로 살 수 있는 것을 또 겁이라 한다. 주석서는 이렇게 겁을 세 가지로 해석합니다. 됐죠? 그래서 인간이 최대한으로 보편적으로 최대한으로 살 수 있는 기간을 백년으로 봅니다. 그쪽에는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나는 원하기만 하면 일곱을 머물 수 있다는 것은 부처님이 나는 백살까지 살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로 그때 부처님 80이었으니까 20년은 더 살 수 있다는 그런 거로 주석서는 해석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합리적인 해석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상자부 주석서에서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는 것은 놀랍죠. 오히려 보면 막 신비적으로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요새 사람인 더군다른 심리학 박사 최고의 상자부에서 존경받고 번역도 많이 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는 비부보드 스님은 오히려 부처님이 일곱은 우리 왜 부처님이 그걸 살 수 있다 그러면 그걸 살 수 있다 이래 보는 입장인데 오히려 주석서는 있잖아요. 그 주석서들은 여기서 말하는 일곱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최대한의 수명 그래서 백사를 일곱이라 한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으면 되죠. 됐죠? 부처님은 원하기만 하면 20년 더 살 수 있다 그때 80이었으니까죠. 이걸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정도는 고개가 끄딱끄딱하지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20년 더 사는 것도 굉장한 거잖아요. 부처님이 20년이나 더 이 육신을 갖고 이 세상에 머문다는 것은 후대 사람 봐도 그렇고 특히 그때 당시 사람으로 보면 엄청난 축복이고 행운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청불주세를 안 해가지고 100살에 돌아가실 것을 80살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주석서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재미있죠? 재미없습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따지고 보면 그때 40, 50, 60 이쯤은 안 됐겠습니까? 그렇죠? 그때 당시 풀로 사는 거라고 100년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주석서에 의하면 부처님 직계자들 중에 120살까지 사는 사람이 세 사람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분은 가습존자 우리가 알고 있는 가습존자였잖아요. 가습존자가 120살까지 살았고 바로 지금 주인공 아난더존자였잖아요. 아난더존자도 120살까지 살았고 그 다음에 낙굴라 종전자인가 하는 그분이 120살까지 살았다고 주석서 문의 그런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중국에도 우리 조주선임도 120살까지 살았다고 그런가 하잖아요. 그래서 드물게 120살 이래 사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수명이 자꾸 늘어나서 지금 80이 기본이잖아요. 80이 기본이고 조금 있으면 몇 년 몇십 년 더 있으면 100살이 기본일 겁니다. 조금 있으면 그런데 우리 세계경에 보면 수명이 늘어나면 팍팍 배로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00살에서 200살 200살에서 400살 400살에서 1600살 1600살에서 3200살 그 다음에 뭡니까? 그죠? 6400살 그 다음에 1만살 2만살 4만살 그래서 인간의 최대 수명은 8만살까지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신비적인 이야기인데 세계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처님 말씀을 이런 거를 신화나 신비적인 가르침을 보지 않고 딱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라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우리 요새 생명과학 이런 게 유전자 조작하고 그거로 보면 무한대까지 살 수 있는 거로 그렇게 이야기 되잖아요. 그래서 무한대까지는 알겠지만 지금 유전자 이런 거로 그런 시대잖아요. 유전자 지금 DNA 배열 구조 이런 게 다 밝혀있잖아요. DNA가 몇 개라고 그러더라. 엄청나게 8만 9만 개 되는 배열 구조 다 밝혀있죠. 이걸 싹 바꾸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래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특히 불치병 이런 거는 미리 예언도 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DNA 그 사람의 태어나서 딱 DNA를 추출해서 그거를 배열 구조 있잖아요. 이런 걸 잘 보면 이 사람이 몇 살쯤 돼서 예를 들어서 무슨 암에 걸리게 되고 몇 살쯤 돼서 또 무슨 병에 오게 되고 이런 걸 예측할 수 있다고 다 알고 계시죠? 제가 지낸 이야기합니다. 저도 인터넷에서 잡지 이런 걸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걸 보면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거는 완전히 재완전히 그입니다. 이걸 듣고 이걸 딱 흘러버리십시오. 그런 걸 보면 혹시 세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것처럼 100살, 200살, 400살, 800살, 1600살, 3200살, 6400살, 1만살, 2만살, 2만살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세 가지는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래도 죽어야 된다. 그렇죠? 됐죠? 그래도 병에 걸린다. 그렇죠? 그래도 배가 고프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8만살을 산다는 말은 뭡니까? 8만1촌을 못 산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늘 하는 이야기 신들이 50억년을 산다. 이러면 뭡니까? 50억 1촌을 못 산다. 이 말이잖아요. 그게 불교 사실이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무상한 겁니다. 오늘 또 진도 나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취수단을 닦은 사람은 원하기만 하면 일급도 모물 수 있고 겁이 다하도록도 모물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320쪽입니다. 네 가지 성취수단의 정인구와 여기에 관계된 중요한 구절 몇 가지를 인용한다. 첫 번째 비구들이여 만일 비구가 열을 의지하고 산매를 얻고 마음이 한 끝에 집중됨을 얻으면 이를 일러 열을 주로 한 산매라 한다. 이렇게 됐죠. 만일 비구가 정진이 됐죠. 그럼 여기서 보면 이건 뭡니까? 뭐의 성취입니까? 산매의 성취지요. 됐죠? 이 정인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산매를 얻고 마음이 한 끝에 집중됨을 얻는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정인구는 아까 제가 열을 성취수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세 가지라고 그랬죠. 그 세 가지가 다 여기서 차례대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언급된 이 경은 뭡니까? 우리 사여의족을 통해서 산매를 얻는다는 것. 됐죠? 이것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그 밑에 내려가면 비구들이 과거의 미래의 현재의 크나큰 신통력과 크나큰 위력이 있는 사문들이나 바라문들은 누구든지 네 가지 성취수단을 듣고 많이 공부 지은 자들이다. 됐죠? 이거는 성취수단이 뭐를 얻는 걸 이야기합니까? 신통을 얻는 걸 이야기하죠. 제가 두 번째 언급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경의 복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보면 비구들이 네 가지 성취수단을 게을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바르게 괴로움의 끝남으로 인다는 성스러운 도를 게을리하는 것이다. 반대로 열심히 행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괴로움의 끝남으로 인다는 성스러운 도를 열심히 행하는 것이다. 이거는 뭡니까? 우리가 깨달음의 성취지요. 됐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비구들이 네 가지 성취수단을 많이 공부 지으면 그것은 여모로 인도하고 탐욕의 빛바람으로 인도하고 소멸로 인도하고 고요함으로 인도하고 최상의 지혜로 인도하고 바른 깨달음으로 인도하고 열반으로 인도한다. 이것도 뭡니까?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결론입니다. 이처럼 초기 불전의 여러 경들을 종합해보면 네 가지 성취수단은 니까야에서 1. 삼매를 성취하는 수단도 되고 2. 순통을 성취하는 수단도 되고 3. 깨달음과 열반을 성취하는 수단도 된다. 됐죠? 여기 결론입니다. 이 세 개고 이거를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를 개발해야 됩니까? 네 가지를 개발해야 됩니다. 됐죠? 그죠? 열의를 개발해야 되고 정진을 개발해야 되고 마음 혹은 집중을 개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검증 혹은 통찰지를 개발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족에서 이야기하는 두 가지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하나는 성취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실현할 수 성취할 수 있는 것 세 가지 산매 신통 깨달음 이 세 가지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의 정진 마음 검증 이 네 가지를 개발해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취수단 상대에 개관해서 여기서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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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된다 해서 이 내용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내용은 앞에 나온 인용하고 거의 같은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한 10분 씻다 십분 씻다가 다섯 가지 기능 들어가겠습니다.